자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너 버프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똑같아요 그냥 기절 과제 쓰시면 됩니다 이 폭탄이 이제 한 발당 1200 데미지 해서 2000 데미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오늘은 일단 그래도 재밌는 과제 버프 먹었으니까 제가 리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빨리 끌려 이렇게 맞추고 튜브 제가 먹겠습니다 좋죠 여기까지 됐고 그렇지 두 개 먹었죠 한 칸씩 전진하는 거야 자 세 개까지 먹어버렸습니다 아 잠깐만 어 살았다 너무 구덩이잖아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아 형들 제발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썸바디 헬 미 사정거린 내가 더 길다 거리 조절하면 돼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하나 죽어라 와 이거 체마 무한으로 구울까 와 제발 아 코델리우스 진짜 못 이기겠어 이런 걸로 여기서 하나 둘 그렇지 잡잔 아 못 잡아 변수인데 이럴 때 방법이 있지 찾았어 찾았어 4천 데미지 넘었어 통했다 가제사 해냈어 뭔데 한 번 더 가제사 해내보자 그렇지 4천 데미지 넣었습니다 잡았고 그리고 나 모티스 라인전 이기고 있는데 할 만큼 해주고 있어 다이너로 그렇지 진짜 난 최선이야 나한테 이상을 바라면 안돼 그렇지 잡아주고 딱 봐도 모티스 그쵸 정답입니다 100,000 이렇게 그럼 도착 lauf 시작 시민 미미 기미 기미 akk 바로 사이드로idy 빠져주고 빙 일 빙 vallahi transfer 엉 근데 쎈데 은근? 진짜 낮아갔다x2 가야 돼 그렇지 뛰어올라 날려 회오리에 스킥 타이밍이 실화냐? 나이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2연패 여파로 지금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피해주고 이때 가젯 한번 아 맞다 기절가젯 아니었어 괜찮아 2,000 데미지 오히려 좋아 마무리 가젯추영 고 나이스 나이스 고대 어케올꺼야 와보든가 아니 와보시든가요 큰일 secretary 과연 여 武 나이스 나이스 다이 아리너한테도 지죠? 막을 수 있다 우린 막을 수 있다 가짓 한번 써주고 잡고 가자 뭐였지? 가야만 해 가야만 해 아니야 병타 궁극기 다 잡았고 넣었잖아 이거는 못 넣을 수가 있지 코델 궁 쓰면은 제발 아 막혔네요 어 상대 코델이 바보짓 있다 자 가젯 한번 써주고 그렇지 이게 다이너야 이게 다이너야 이게 다이너야 자 평타 가자 모티스 형 넣었지 어? 어? 깜짝아 와 못 넣는 줄 알고 식겁을 해버렸네 그냥 피해주고 그렇지 맞췄죠 궁 에이? 아니 궁 좀 내가 챙겨야 돼 어째 가젯 한번 써주는거지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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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제스피너가 잡았어 컷 나이스 서포트 좋았죠 오 에이? 와 에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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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